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직으로 전세시장을 축소시키고 또 세입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그리고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급속히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당 사람들은 좀처럼 문제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정책이고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가격 통제는 공급 물량의 감소를 낳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역사적 경험은 모든 종류의 가격 통제는 실연적으로 공급의 감소를 뜻합니다 그것이 밀이든 쌀이든 주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가격 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상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의 이선희 기자와 이축복 기자는 입주 2년 대단지 집주인 세입자 갈등 폭발이라는 재하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는 앞으로 전체 가격 폭등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고해주는 그런 대표적 사결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8월 2일 날 1호일이었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날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인 헬리오시티의 전세를 알아보던 직장인 박 모 씨는 이렇게 을분을 터뜨립니다 3억원이나 오른 게 말이 됩니까? 전세를 알아보니까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가격에 엄두가 안 나서 위래나 하남 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서민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전세가 급등 때문에 기존의 거주지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상환제와 같은 가격 규제가 임대료 상승은 물론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거주자를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그런 장소로부터 더 외곽으로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더 주변지로 밀어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은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 규제가 나왔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994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주택 월세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내에 다세대 주택 공급량이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월세 상환제에 적용을 받는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는 인구수는 25%나 감소하게 됩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집주인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상환제를 적용받는 건물을 허물고 콘도미니움 이른바 아파트 등 고급 주택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렴한 월세빵을 원하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청들은 계속해서 교회로 빌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전세시장은 엄격한 가격 통제가 실시되지만 상대적으로 월세는 좀 느슨한 편입니다 지금 집권여당은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월세를 규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세시장의 축소입니다 집권여당 사람들은 전세가 축소되고 월세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이 범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월세시장 대세론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자율을 한 4%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관행상 7%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의 전세금인 경우에 월세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전금과 월세를 섞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가능한 월세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유는 월세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융자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으면서도 전세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월세 부담금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형편은 오랫동안 전세는 집을 사기 이전 단계로 파악하고 그럴 만한 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월세를 사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국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월세로 주거지가 전환될 때 임차인이 지불해야 될 주거비가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한 4%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억짜리 전세를 보전금 2억 원을 갖고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3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에 12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야 됩니다 반면에 현금 2억 원을 갖고 나머지 3억 원을 대출 금리 한 2.5% 기준으로 받으면 그렇게 해서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를 따른 주거비는 1년에 한 75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 이런 경우에는 약 40% 정도 월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비를 내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금 3억 원 역시 모두 세입자가 그동안 모아온 저축으로 충단된다면 세입자 부담은 3억 원에 대한 은행 금리 금리는 지금 1.0%로 가정하게 되면 그 이자인 1년치 300만 원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 주체는 규제가 집주인으로 하여금 월세 비중을 빠르게 늘리도록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임차인인 이번 조치로 주거비 부담 압박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적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임차 가구 가운데서 39.7% 10명 가운데 4명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급격한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날벼락을 막게 되는 셈입니다 멀쩡한 시장을 대상으로 이 시장을 뒤흔드는 정책이 낫게 될 그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집권 여당이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 공TV와 함께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공데일리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공범호TV의 공연 Bren Bren Bren